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도자 김종은 동지의 불우의 고전적으로자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청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아가자의 전문을 더위출란드 반제위원단이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의 작전적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작품이 옥촌혁명사족지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관람자들은 경의하는 최고위용도다 동지의 도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주의 기치, 자강력 제1주의 기치 드넓기 1심 단결의 비력으로 당제 7차 대륙 결정관초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악량을 일으켜나갈 조리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